두 선수는 첫 대결,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시림판의 작은 거인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나간 선수들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금메달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금메달을 내가 뺏어오겠다 정지현 선수인데요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정지현 대 김동현 안 달리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이제 왼배직이나 밀어치기 밭다리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자, 대체만 놓고 돌려봅니다 스텝이 확실히 좋아, 보면서 못 들어가네 인장 차이가 많이 나네 많이 나네 손 뺐어요, 김동현 오른손 뺐습니다 오른손 뺐습니다 저는 김동현 선수가 준비하거든요 김동현 선수 지금 한 손 못 잡고, 이제 잡았습니다 정지현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정지현 선수 기다리고 돌립니다 정지현 선수 기다리고 돌립니다 김동현 승리합니다 등채기 뒤로 갔나 잡히면 안 됐는데, 이거 잡혀가지고 등채기, 등채기 기술이 나왔습니다 김동현의 최기 명, 흠, 무 명현 명승을 사자 명현만 명현만이 무조건 잡아야 되네 가장 최근에 붙어서 명현만 선수가 2연승을 거뒀는데 또 둘이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명현만 선수는 빨리 넘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나오잖아 빨리 넘기겠습니다 나오잖아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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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만의 승리입니다 역시 자기의 말대로 빨리 정리를 하네요 제일 거구들이 만났어요 박광재 선수가 198에 135kg 명현만 선수가 190에 120kg가 나거든요 아 아 힘으로 하면 분명히 관계가 센데 지금은 이제 힘도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자 밀어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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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렸어요 밀어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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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만 세 번째만 아 아 아 아 우와 대박 최고야 진짜 최고다 와 명말 잘하네 잘하네 다시 붙었다 다시 붙었다 야 팀에 명운이 달렸다 황도현 선수가요 명현만 선수가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그렇죠 세 번을 붙은 세 번 다 패를 했기 때문에 이야 그렇죠 밀어특기 아 갑니다 아 고파연대 명현만 오 오 그렇지 이제 온기가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다 뭐 계속 그냥 나만 잘하자 내가 잘하면 된다 아 이제 지금 이제 햄버거가 된 것 같습니다 햄버거 많이 덮여가지고 네 햄버거가 된다 이번에는 제가 뭐 어쨌든 덮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덮어버리겠다 네 아 명승사자가 누군지 알기도 자니 빨리 넘기겠습니다 새해 칭찬 하하하하 아 아 아냐 안 돼 이거는 내가 만약에 확 땡기면서 미는 힘이 좋네 셔프팀 선수가 아 영연만의 승리입니다. 격투팀 정작! 우! 주여병이 이기면 격투기 떨어진다. 격투기 떨어뜨리면 죽겠다.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더 해내면 이건 몰라요. 이건 못 가면 몰라요. 그냥 하나 가야겠다. 화이팅 가십시오 화이팅.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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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불리 안 들어가네. 현주엽 마지막 팀을 전합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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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 괜찮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자 일단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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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서 여기가 이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강제행 나가서 잡잖아요? 그럼 끝나요. 이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격투 떨어질 수가 있어. 야, 우리가 이미 대, 이변 아니야, 지금 완전? 격투가 지금 절세다 그러는데. 불안한 마음에 확 왔어.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경다운대 현주엽. 여기서 격투팀이 갑자기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격투팀이 탈락할 가능성도 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자,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야, 누가 나올까? 홍사파야, 청사파야.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파 선수의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먼저다. 홍사파 선수입니다. 격투팀이 이겼습니다. 정다운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이상, 아, 다행이다. 아... 아, 나 불안했어. 농구팀 이상해, 아니야. 농구팀 이상하다. 저 팀 이상해, 이상해, 저 팀 이상해. 어, 이상해. 아, 또 홍신이었습니다. 아... 아... 이번에 좀... 아쉽다. 끝장전을 펼치게 되는데, 끝장전 방송일이 5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날 또 진다운 선수가 결혼식을 해요 방송 날이 결혼식이에요 몇 경 사네요 황장전에 올라가야 사실 결혼식이 결혼식이 행복하죠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이야 흔지옥 선식 자 또 손 뺏습니다 흔지옥 선식 자 또 손 뺏습니다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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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우지옥 선식 자 또 손 뺏습니다 자 우지옥 멀리 갑니다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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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지옥 멀리 갑니다 뺏다 뺏다 자 우지옥 멀리 갑니다 뺏다 뺏다 정답을 이겼습니다 선을 지겠습니다 선을 지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한 팀만 남았습니다 이야 진짜 흐흫 가야 아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